맛으로는 진짜지? 희망이 아니에요 손색이 없어 손색이 없으면 뭐 이건 소울 리얼이지 이건 완전 리얼이에요 맛은 너무 맛있어요 야 우리 찌개밥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여기 와 야 우리 찌개밥 야 너도 진짜 내가 여자 중에 처음으로 느끼하다고 느낀 게 소민인데 와 너도 만만치 않나? 지금 날개 모르고 소민 언니랑 경쟁 중 아 그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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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라 저기 계속 쟤 왜 저기 앉았는지 알지? 동일이 잘 보이는데 앉은 거야 저기서 언니 코가 한 번도 펴린 적이 없어 계속 야 거의 코끼리다 코끼리 일단 내가 봤을 땐 게임을 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게임 렛츠 고 자 갑니다 게임 했던 게임입니다 장르 삼행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뭐 뭐 뭐라고요? 삼행시를 그러니까 멜로 하면 멜로로 만들고 공포하면 공포로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이거 진짜 잘해 나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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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계속 잘해달래 넌 잘해 넌 잘해 넌 잘해 맞는 말 자 갑니다 장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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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거 나 공포가 어려워 나 죽이는 거 감자전 감? 전 너무 어려운데 전 감싸다가 감싸다가 자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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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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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저거 저거 미쳤네 저거 누나 장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19금 말고 19금 19금 19금? 오케이 어느 정도 19금? 야동 야한 거예요? 비타민 B 비가 오는 날에 흠뻑 젖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 흠뻑 젖었는데 타? 나 오빠 도와줘 타 탁 탁재훈 타라 타오르는 불 타오르는 태양이 나를 감싸고 비에 흠뻑 젖는데 어떻게 타오를 너무 어렵다 아니 비에 흠뻑 젖는데 어떻게 타오를 너무 어렵다 아니 알았어 오빠 나 스트레스 타라 오케이 컴마 오케이 알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어 타오르는 자 갑니다 이번엔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화이틴 로맨스 화이틴 아 좀 야한? 아네 아네 화이틴 화이틴 화이 로맨스 화이틴 아저씨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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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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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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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야. 아, 잠깐만. 이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오. 자, 저, 저. 저기를 봤는데 씨, 씨.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 잘했는데 왜. 뭘 잘해. 자, 갑니다. 장르 멜로. 알파카. 알. 알란가 몰라. 파리에서 노아내가 했던 그 일. 파리에서 노아내가 했던 그 일. 카 안에서. 야, 이거 씨. 카 안에서. 야. 야. 여기까지 잘 만들었는데. 아유, 나 이거 미주. 미주가 먼저 가. 제 씨하고 미주 나 미치겠네, 얘들 때문에. 갑니다. 자, 19금. 고구마. 고, 고. 고모랑. 뭐야. 왜 19세. 19세라고. 에이. 노, 노. 오케이. 빵 터졌어, 전부 다. 어떻게 아냐. 노. 아니, 뭐가 왔을 때 밥은? 우리가 먼저 할게. 19세인데 왜 앉았어? 여기가 돼지. 여기 너무하다, 오늘. 너무 빡빡하네. 멜로, 연남동. 연. 연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자는 연아. 여자는 연상이었어. 동 호수가 어떻게 돼? 어, 이거 괜찮아요.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괜찮아요. 어, 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괜찮았어요, 잘했어. 와, 너무 좋아. 여기 힌트 받았는데. 야, 이거는 힌트를 봐야 돼. 오빠. 오빠 꼭 힌트 잘 받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여기 교수님이고 두 분 제자들 아니야? 우와, 너무 정확했다. 제가 조리학과 학생들 강의를 직접 나가거든요. 저희 직원들 두 명이 정지방. 안녕하세요. 이런 식당에서 일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오. 야, 소민 언니 뽑고 왔어요. 손이 씹기 왜 나오지? 정교한 손길로 정성스레 소고기에 뼈와 살을 발라내면. 아침 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갈비. 소고기에 뼈와 살을 발라내면. 여기 원래 돼지고기집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이거든요. 가짜냐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돼지고기 50명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소고기를 지금. 뼈를 발라내고 싶어져. 왜 가짜냐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걸까? 발굴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걸까? 돼지랑 소랑 같지 않아요, 원래? 연기는 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 고기 냄새 너무 많이 나죠? 나 이거 있다. 이거 뭐예요? 봐라. 맡아봐. 엄청 상큼하네. 상큼하지? 고기 냄새가 사라졌어요.